너무나도 좋은 기억들이 많은데 이제는 잠시 동안 쉬는 시간이 있을 텐데 쉬는 시간 동안에 가장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습니다 우리 막내는요? 아무래도 활동하면서 저희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아니 근데 우리 막내는 또 부모님 말고 또 챙겨야 할 분이 있잖아 맞아요 남편 우리 용아 시간 휴가 개입한 거 없어요 혹시? 지금 이제 다음 앨범을 준비 중이셔서 아주 바쁘십니다 에이 거짓말 가지마요 거짓말 하지마요 언니가 다시 와줄게요